업보의 인연이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단 말이냐 스스로 결정한 거다 라는 말을 하면서 큰스님이 허허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 자기가 지은 업보는 반드시 자기가 받는다고 했더니 이 모든 게 누가 지은 업보였구나 저 부부가 저 부모가 지은 업보였구나 그 다음 날 아침일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동자승을 불러가지고 그 이제 부부를 부릅니다 그리고 고함을 치면서 이런 이런 일이 있었느냐 사실이냐 하고 보러 고함을 치르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부인은 막 나자빠지고 남편은 그냥 눈에서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업을 우리가 받는군요 그 업을 우리가 받는군요 하면서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땅을 치면서 후회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불교의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에요 우리 중생들의 이야기입니다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들 나하고 친하고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들은 전생에 나랑 좋은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었고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나와 전생에 악연이 있던 사람들이었고 정말 나한테 잘하다가 갑자기 내 등에다 비수를 꽂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내가 전생에 내가 못되게 굴었던 사람들이 원한을 갚으러 빚을 갚으러 온 거였구나 결국 이 세상에 원망할 사람이 있다 없다 다 내 업보라는 거예요 자 이걸 머리로는 알면서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되게 하는 게 수행이고 되게 하는 게 불법의 공부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수행하고 닦아 나가면서 내 앞에 펼쳐진 이 모든 게 다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보였구나 내 업을 내가 푸는 것이구나 이번 생에는 이 빚을 잘 풀고 다음 생이든 다다음 생이든 내가 지은 선업의 행복의 열매를 맛보면서 살리라라는 그런 원력을 지니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번 생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내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전생에 지었던 업보를 참회합니다 내가 지은 죄업을 참회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그냥 자기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무엇도 많이 지어야 된다? 복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나 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복을 지으시다 보면 선업이든 악업이든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라는 그런 지혜가 끊임없이 샘솟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불교 수행을 잘 하신 분들은 남 원망을 잘 안 해요 다 내 업이라는 걸 아니까 그만큼 이제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수행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내 마음의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점점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서로가 빚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가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게 됐을 때 또 그 빚을 잘 갚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 그대로 순순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피하면 피할수록 오히려 악순환만 더 생기게 됩니다 옛날에 중국에 유주창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유주창 유주창이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유쭈쭈쭈 유주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되게 거만하고 교만했대요 거만하고 교만할까 항상 남을 보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항상 남을 깔보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사람 가슴에 화살 비수를 꽂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주창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죽었는데 이제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염라대왕이 다 명부를 보더니 에구구구구 너는 살아생전에 항상 교만하고 거만해서 사람들을 깔봤구나 남을 깔봄만큼 너도 깔봄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인과 업보다 그 업으로 사람들한테 이리 치고 저리 치이는 축생에 태어나라 그래서 고생 좀 해봐라 네 빚을 좀 갚아라 해가지고 말로 태어나게 합니다 말로 태어났는데 아이고 자기 전생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말이 태어나서 이제 망아지가 태어나서 자기 전생 기억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말인데 정신은 전생을 기억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자아 분열이 일어나요 나는 사람이야 말이야 어쨌거나 이 말이 막 자아 분열을 일으킵니다 주인이 막 책찍질하고 막 밭을 갈게 하고 책찍질하고 말 맨날 힘든데 말 타고 뛰어다니고 하니까 말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요 힘들고 괴롭고 괴롭고 힘드니까 이 말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우울증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 말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에이 내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말로 살아 하고 나 힘들어서 못 살겠어 하고 말이 자살을 해버려요 원래 짐승이 자살을 안 해요 자살하는 짐승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전생을 기억하니까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염려대원 앞에 딱 가니까 염려대원 보도에 화를 내는 거예요 니 빚을 갚으라고 했다니 다 갚지도 못하고 너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왔냐고 너 안 됐다고 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업보로 니 빚이 더 많아졌다 불교에서는 자살의 업보가 크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지금의 고통이 너무 괴로우니까 여기서 목숨을 끊으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데 불교는 윤회론이잖아요 내 빚을 갚지 않고 자살을 하면 다음 생에 그 빚이 추가가 된대요 이율 몇 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살의 업보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괴로워서 자살하는 건 오히려 안 좋은 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조심스럽지만 집안에서 자살하신 분들이 있으면 자손들한테도 안 좋은 그런 기운이 있다 이런 얘기도 어른 스스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좀 자살하신 분들이 있는 집안은 기도를 좀 많이 올려드려야 됩니다 어쨌거나 그 자살을 해서 염려대원에 화가 나가지고 너 안 되겠다 니 빚이 추가됐다 해서 말보다도 못한 괴로 태어나라 이런 거예요 괴로 태어나라 괴로 태어난데 여러분 불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축생으로 태어나도 전생에 복을 지어놓은 존재는 주인을 잘 만난대요 축생으로 태어나는 건 안 좋은 업이지만 그나마 복이 있으면 누구를 잘 만난다? 주인을 잘 만나서 축생이지만 그냥 주인 품에서 그냥 호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복 없는 축생은 똥대로 태어납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유주창은 복 있는 개로 태어났을까요? 복 없는 개로 태어났을까요? 똥개로 태어납니다 맨날 똥만 먹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개가 개로 태어나서 그런데 또 전생을 기억을 해버리는 거예요 유주창이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저걸 먹어야 되는데 아 내가 그래도 전 전생에 사람이었는데 저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이제 힘들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막 비에 맞고 애들이 돌던지면 쫓기고 몸에 찐득이 묻고 배고프고 추위에 떨다가 우울증이 걸려요 개가 또 우울증이 걸립니다 왜 걸렸을까요? 전 전생에 사람이었던 자기의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게 또 이렇게 우울증 걸린 분들은 실제 굉장히 괴로워하잖아요 그런데 우울증도 생각이 많으면 또 걸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생각이 많아서 그래서 우울증 걸리면 운동을 많이 하랍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이렇게 엔돌핀이나 행복 호르몬이 분류되면 우울증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울증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몸을 잘 안 움직인대요 계속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면 이제 의사의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제일 중요하고 못보다 운동을 많이 해라 우울증의 가장 좋은 특효가 봉사활동이랍니다 아무 조건 없는 봉사활동이 우울증에 가장 탁월한 효과를 일으켰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데 이 개가 또 우울증에 걸려요 그래서 뭘 해버려요? 또 자살해버리네 얼마나 힘들었으면 염라대왕 앞에 또 어서니까 염라대왕이 반겨요 또 화를 내요 그렇죠 화를 내죠 너 너 너 빚을 안 갚고 자살해가지고 더 덜 떨어진 개로 태어나서 빚을 더 갚으라고 추가비까지 줬는데 또 자살을 해? 너 큰일이다 큰일이야 너는 도저히 구제가 안 되는구나 너는 네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이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이제 너 알아서 해라 하면서 빚이 또 추가돼가지고 뱀으로 태어납니다 말에서 개에서 이제 뱀으로 뱀으로 턱한테 태어나니까 뱀이 얼마나 또 인간의 사람 또 기억이 있는 거예요 기억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자기 모습이 징그러워요 그때 다음과 같은 결심을 합니다 두 번에 내가 두 번의 실수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 이번 생에는 반드시 빚을 갚겠다 그거 어떤 결심을 하냐면 뱀은 다른 육식이잖아요 육식이 이제 살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굶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살생을 해서 잡아먹지 않으리라 그래서 뱀이지만 이슬만 먹고 살리라 그래서 이슬만 먹고 살아요 뱀이 이슬만 먹고 살다 그러니까 이제 뱀이 막 힘도 없고 그냥 겨우겨우 연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지만 이번 생에는 내가 빚을 갚으리라라는 마음으로 버티고 또 버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길을 건너다가 건너오는 수레 있잖아요 수레에 다 끼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허리가 두 동간이 나서 측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염라대왕 앞에 태어나요 염라대왕이 딱 보더니 빚을 다 갚고 왔구나 빚을 다 갚아서 온 걸 떠나서 괴로움을 이기고 살생조차 안 하고 사실 살생의 업보가 제일 무섭거든요 살생을 안 하고 개요를 지키면서 살다 왔구나 정말 잘했다 하면서 네가 이제 이 너의 빚을 다 갚고 살생을 하지 않은 선업의 힘으로 너를 아주 행복한 사람으로 다시 너를 태어나게 해주겠다 대신 이대로 보내기는 아까우니까 네가 말로 태어나고 개로 태어나고 뱀으로 태어난 그 기억을 그대로 네가 가지고 태어나게 할 테니 너의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널리 전해줘서 부탁이니까 제발 지옥에 좀 안 오게 해라 피곤해 죽겠다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유주창을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합니다 유주창이 이제 말로 태어나고 개로 태어나고 뱀으로 태어났던 기억을 그대로 이제 그 자기의 삼생에 세 번의 전생을 기억하고 새로운 사람 몸을 받게 되었는데 이 유주창이 이제 유주창이었던 이 존재가 이제 널리 커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다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주창에 이렇게 말과 개와 뱀으로 태어났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불교설화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영라대왕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 전생기학 다 기억나게 해줄 테니 사람들한테 널리 전해서 지옥에 좀 안 오게 좀 해라 힘들어 죽겠다 사람들한테 정말 지옥이 있고 유내가 있고 빚을 갖고 갇지 않으면 흉한 몸으로 태어난다라는 걸 좀 사람들한테 널리 전해서 착한 일 많이 하게 좀 해라 라고 이렇게 시킨 거잖아요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도 아이고 뭐 옛날에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에다 나오는 이야기네 그냥 다 착하게 살라고 옛날 조상들 손조들이 만든 얘기겠지 라고 생각하거나 그따적으로는 개뻡 그런 걸 믿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 믿으면서 살면 호구야 호구 뭐 이러면서 하지만 여러분 정말 유내는 있습니다 인과 업보는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나의 살아오는 삶이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던 삶인지 전생에 지질이 복 없는 삶을 살았는지 다음 생을 위해서 내가 이번 생에는 복을 얼만큼 짓고 있는지 내가 얼만큼 잘 빚을 닦고 있는지 우리 불자 여러분들 진지하게 냉철하게 스스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축생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우리 부처님 경전 중에 도구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도구경 개를 제도한 경이다라는 얘기예요 개를 제도한 이야기인데 옛날 그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스님께서 바루에다가 이렇게 탁발을 해서 이렇게 밥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길을 걷고 있었는데 저기 개 한 마리가 보이더래요 근데 개를 어느 백정이 끌고 가서 잡아먹으려고 죽여서 잡아먹으려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사실 살생의 업이 제일 무섭거든요 그래서 스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백정한테 가서 이 밥을 줄 테니까 개를 풀어달라고 이 밥을 줄 테니까 스님 밥을 받을 때 꾀재재재 하잖아요 스님 밥이 싫어 나 고기 먹을 거야 그리고 백정이 이제 거절을 합니다 스님이 너무 슬퍼가지고 그 백정이 칼을 갈고 있을 때 이렇게 스님이 자기가 바루에 담긴 밥을 개한테 먹입니다 스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개야 개야 유식한 말로 도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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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야 전생에 무슨 업보를 많이 졌길래 이번 생에 개로 태어나고 전생에 얼마나 심각한 업을 졌길래 백정의 칼날 아래 목이 잘리게 되었느냐 이 밥을 먹고 부디 다음 생에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라면서 밥을 먹인 뒤에 간절하게 연불을 해줬대요 개를 위해서 나무하미탑을 관세연보살 대방광불 화음경 하면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해준 뒤에 결국 개는 백정의 칼날 아래 죽게 됩니다 그런데 개가 죽기 전에 스님한테 연불 소리를 듣고 스님을 보면서 마음으로 기뻐한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다음 생에 부잣집에 태어나게 됐답니다 개가 죽은 뒤에 연불을 들은 공덕으로 부잣집에 태어났어 야 괜찮다 가성비 대박이죠 그래서 저도 절에 키우는 개가 있는데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절에 가면 개를 보면 개들이 묘한 매력인 게 주인만 보면 좋대요 그런데 이게 묘한 게 묶여있을 때는 주인만 보면 그냥 좋아서 난리치는데 풀어주면 오라고 해도 안 와요 그런지 안 와요? 지들 막 뛰어다니고 시골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풀어줘도 그렇지 도시에서 난리 나잖아요 요새 개들 때문에 문제 많죠 개들이 이상해 그런데 이제 개들이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다음 생에는 사람 몸 받아서 부처님의 은혜 갚아라 이러는데 애들이 믿음이 안 가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부잣집에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됐는데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컸을 때 전생에 그 스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 부잣집에 탁발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 부잣집 아이가 이렇게 놀고 있다가 스님을 보는 순간 번쩍하면서 자기 전생이 기억난 거예요 내가 전생에 뭐였구나 개였구나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유식한 말로 도구였구나 내가 개였는데 저 스님이 내가 죽기 전에 연부를 해주고 내가 잘되라고 추건을 해준 그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사람 몸을 받게 되었구나 저분 나의 은인이시구나 스승이시구나 그 달려가가지고 스님을 모셔다가 공양을 올리고 지극한 마음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결국 그 아이가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이제 큰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도구경에 나옵니다 그 도구가 도구 웃자가 한 마리고요 자 이와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이라는 게 결국 허투루 흘러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 스님을 보고 스님을 보자마자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자신의 스승이자 은인으로 엮이게 된 것도 그 스님이 전생에 지었던 그 스님의 선업의 인연이었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들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삼형제를 잃게 된 그 주막집의 그 부부도 결국 자기들이 지었던 악업의 어변이었죠 이와 같이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이든 내 앞에 펼쳐진 나쁜 일이든 한 치의 틈도 없이 그대로 내가 지은 내 업의 결과구나 라는 것을 우리 불자분들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 이야기를 듣고 아유 재미난 이야기 들었네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정말 아 지금부터라도 내가 기도하자 당장 효과가 있든 없든 기도하고 복을 짓자 그거 내 마음을 잘 쓰자 이번 생에 빚을 잘 갖고 이번 생에 못 받으면 다음 생에라도 내가 내 복을 받겠지 라는 마음으로 우리 불자 여러분들 부지런히 닦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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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